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예법이 필요합니다. 그 예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제사법을 아는 사람, 즉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형성되기 전 가난한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이방 왕들에게 사로잡혀간 조카로웃과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올 때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돼.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이 구약시대의 율법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 살렘 왕은 특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칭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설교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이 있으니 용기 백배해서 좋긴 합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 생각해봅시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늙어 죽기 때문에 한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음 대제사장으로 계승되어 가야 하는 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운명을 가진 인간이 대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많은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흠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첫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것이야말로 바로 새 언약입니다. 신약, 즉 새로운 언약이 세워짐으로써 첫째 언약, 즉 구약시대에 세운 예법은 없어져가고 쇄져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존속하던 제사 방법들은 신약의 새로운 제사가 나타나기 위해 있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쇄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율법에 속한 것은 사라져간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해당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빌어주었으나 이제는 성도들이 제사장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권한이 갑없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정확히 알려면 구약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자기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들이 해마다 예물을 드렸던 제사 방법은 시간 속에 유한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분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사 영원에 속한 제사를 들여 우리의 연약함을 영원히 담당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히브리서 6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오.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따져보면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에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에서 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멜기세댁이 제사장이 된 것은 레위지파가 아닌 데서 나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앉으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보도 조상도 없는 멜기세댁에게 자기가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바쳤고 멜기세댁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 속에는 후에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레위나 유다지파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댁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함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재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댁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